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전격 회동했습니다. ARM 인수전에 결정적 키를 쥔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만나 어떤 논의를 할지가 업계의 관심사였는데요. 인수부터 지분 투자 등 여러 관측이 무성했지만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방한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오후 이재용 부회장과 서초구 삼성 사업에서 회동했습니다. 영국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인 ARM은 소프트뱅크가 75%, 세계 최대 기술 펀드 비전 펀드가 2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사장도 동석했습니다. 회동에선 암 인수 등 구체적 논의 없이 중장기적이고 포활적인 협력 방안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SK하이니스 등과 공동 컨소시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암의 몸값이 50조에서 최대 100조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데다 독과점 문제가 걸려있어 단독으로 인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력하게 떠오른 건 지분 매각이나 프리 IPO 투자였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최근 IPO 관계자를 영입하며 매각 대신 IPO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프리 IPO 과정에서 삼성이 일부 지분을 인수해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었습니다. 이딴 투자 실패로 적자 경영 중인 소프트뱅크가 급전을 확보하는 빠른 길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실익이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독 인수는 불가능이고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은 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암의 연내 IPO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암 인수는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